진옥 조상을 천도하는 것을 부당 선생님들이 하시는 행위 중에 하나가 진옥이라는 게 있는데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려고요 진옥이는 망자를 천도하는 거죠 망자가 죽은 혼신인데 혼신이 뜨니까 우리가 100일 안에 하는 게 진옥이야 칠칠에 사십구 사십구제를 지나고 나면 혼신이 뜨거든 어디로 떠? 하늘로 가는 행위의 과정이야 저승에도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 무당들이 참 똑똑한 것 같아 이 영을 가지고 저승을 만들어서 그거를 재현을 한 게 우리가 지금 근래 이제 진옥이꽃 이제 우리가 전라도에서는 시킨꽃 그리고 강원도, 경상도에서는 오국꽃이라고 있어요 망자천도꽃이야 결론은 근데 무당들이 다 하죠 진옥이꽃은 그리고 시킨꽃, 무당들이 망자천도하는 굿은 다 해요 근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굿은 다 똑같다? 아니거든 노 땡큐 다 그런 줄 알아요? 똑같다? 두 손 다 똑같지 않습니다 왜 아니냐 우리가 재수꽃, 신꽃, 병꽃, 비니꽃 여러 개가 있죠 근데 누구나 조상은 있잖아 그렇죠 내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손님이 왔어요 근데 내가 그랬지 야, 니 조상한테 물 한 그릇도 안 주면서 맨날 하나님한테 가서 찬송 안 부른들 쉽게만 외우들 너 재수 있겠냐? 재수 없으니까 나한테 왔잖아 이런 말을 했어 내 조상한테 밥 한 그릇도 안 주면서 무슨 예수님한테 쉽게만 주주주주 외우면서 할렐루야 아멘 찾으면 너 재수 있냐? 없지 내가 이런 말도 했지만 네 조상한테 정말 잘해야 돼 내 조상을 먼저 닦아 놓고 그 다음에 재수 달라, 돈 달라, 명예 달라, 기타 등등 마치 순서가 있는 거잖아 어, 있는 건데 그냥 재수만 가져야 돼, 인간들은 누가? 구독자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니까? 맞아요, 근데 저는 진짜 신도분들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지금 드리면 이제 굿이라는 걸 할 때 저는 이제 재수뿐만 처음에는 하고 싶었어요 응 다 그래 근데 진옥이 굿을 진옥이 굿이 더 좋은 굿이라고 얘기를 하고 설명을 들어도 이게 제 마음속에 정립이 되는 데 한 1년이라는 시간이 들더라고요 네, 진옥이가 우리가 여러 방면이 있죠 망자천도하는 데 있어서 네 어... 금방 돌아가신 진진옥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진옥이지만 오래된 거는 우리가 구진옥이 3년이 지나면 탈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3년 안에 일반인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내가 이제 간철하게 얘기를 하면 네 우리가 3년 안에 재판을 받는 거야 응 우리가 신과 함께 보면은 뭐 뱀지옥, 구름지옥, 독사지옥, 은지옥 뭐 있잖아 네 그 지옥에 가서 10대형한테 우리가 재판을 받는 거야 그게 3년이라는 과정이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3년 동안 이 해탈을 잘 벗으면 누가 좋아? 우리 여러분들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후손들이 좋은 거야 내 조상을 모르는데 그래서 내 조상을 모르는데 나만 재수 달라고 하면 재수 주나 내 조상한테 효를 하고 딱 가지고 혼신이 편안하게 해서 후손들이 편안하면 재수와 동가, 명화, 기타 등급 뭐 개개 승승들이 다 되죠 그래서 어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무당이니까 이런 것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 내가 저승에는 갔다 오지 않았지만 아 내가 말미 공부를 하면서도 아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구나 어 일곱째 공주가 어 효로라는 우리 그 과정을 우리가 어 진옥이꽃에서 그 나와요 네 그래서 그 그 일곱 공주가 저승의 아버지의 그 어 약을 구하기 위해서 어 저승에 들어가서 어 사제 자손을 나면서 우리가 어 도관에 물도 채우고 밑 빠진 독에 또 우리가 젖은 불구덩이에 아군이에 불도 지피고 하면서 그거를 어 이승에 있는 망제하고 저승에 있는 어 이승에 있는 저기 어 사람하고 저승에 있는 망제하고 우리가 한을 풀어주는 거거든 음 그래서 어 진옥이는 어 못다 살고 정말 객사에 음 아니면 병마에 내가 돈에 너무 한이 많아 원이 많아 내가 억울하게 갔어 이런 사람들은 진옥이를 꼭 해서 풀어줘야죠 풀어주면 그 사람이 저승에 올라가면서 혼신이 뜨면서 그 한을 가지고 가면 후손들이 안 되거든 그래서 저승에 가기 전에 그 한을 풀고 가는 과정이야 그래서 음 진옥이 굿이 일반 제숙구보다는 참 어려워요 우리가 제숙구에서 막 이러고 이제 뭐 흥도 돕고 막 모션도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벌써 진옥이 굿으면 슬퍼 그 망제가 넉이 많은 망제는 벌써 무당한테 감겨왔고 슬프고 목을 잡고 틀고 어 안 떠나려고 애절해서 정말 안 가고 싶어서 불구덩에 들어가고 싶지 않고 어 내가 독살 지옥에 가고 싶지 않으니까 그 망제가 날 좀 살려달라고 하면 진짜 어 우리가 문서에도 있어요 인생 백년을 다 못살고 가는 인생인데 음 병든 날 잠든 날 근심 걱정 이 걱정 저 걱정 돈의 걱정 다 빼고 나면 단 40도 못산대 음 우리네 인생이 진옥이 굿은 참 나는 내 무당으로서 아름다운 굿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그 재수만 달라고 하지 말고 돈만 벌어달라고 하지 말고 나 결혼만 시켜달라고 하지 말고 나만 알지 말고 그 조상궃을 많이 한 사람들은 어 당연히 재수가 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어 재수궃을 하기 이전에 조상 천도를 잘 해놓고 재수를 어 받으면 더 좋다 더 많이 받는다 어 백프로 천프로 만프로 선생님 보장하세요? 아 보장해요 정말로 내가 해보니까 나도 뭘 모를 때 시행착오를 해봤잖아요 네 옷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네 내가 애기 때 정말 실수를 많이 본인 일부러 실수한 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줬으면 더 좋았다 이런 게 내가 시행착오가 있었잖아 그니까 어 조상궃을 할 때 진옥이를 많이 닦아주면 좋아요 그래서 망제가 한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백년이 가도 날망제고 천년이 가도 날망제래 그래서 자꾸 이렇게 벗겨주면 좋다고 합니다 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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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